너네 집 구했다며 그건 집이 아니었어 그럼 어떡해? 오늘 훔치자 오늘? 응, 오늘 학원 끝나기 전에 할 수 있으면아 요즘 이상한지 엄마가 자꾸 나한테 관심을 가지네 학원 끝나는 시간이 몇 시인데? 5시 30분이면 충분해 자, 빠르게 네, 네 그 정도에 오셔서 예약 잡으시면 되실거에요 왜 이렇게 한다? 왜 이렇게 한다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왔어 왔어 지성 단묘 지금이야 닫아 지금이야 닫아